아 오늘은 발라드 그 mc 더 백세 네 맞아요 맞아요 3회까지 좀 기생비등하게 가다가 2점 나고 이제 병원 선배님이 한 번 치는 순간 좀 더 공격적으로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점수 차가 좀 있어가지고 좀 더 가운데 보고 던졌습니다 4회까지는 볼이 좀 낮게 가는데 5회 때 점수 줄 때 다 높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요 어 일단 저번 경기 너무 좀 안좋은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오늘 경기부터 이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라이더 그립을 바꿔가지고 좀 오늘 탐진도 마지막에 슬라이더로 잡고 해가지고 고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찬은이 형 엘지에 있을 때 이제 상실에서 만나는데 커브 그때도 커브를 좀 던지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물어보고 여기 와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배우고 있어요 찬은이 형이 그냥 좀 어린 선수들한테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좀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발라드 그 엠씨 더백세의 사랑 사랑의 시인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좀 신나는 거 못 듣겠더라구요 네 하지만 없죠 저리 인정할 사람 세상은 제 맘 미친 장난으로 어딘가가 Sug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